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바울에게는 신실한 대표적인 두 제재가 있었는데요. 어제까지 살펴본 디모데가 한 사람이고 또 오늘부터 살펴볼 디도가 그 한 사람입니다. 디모데 전후서 이 두 가지의 편지와 디도서의 한 편은 목회서신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두 제자들에게 바울이 어떻게 목회하면 좋을지 격려하고 위로한 편지라 해서 목회의 서신이라고 불립니다. 바울에게 있어 디도는 참 특별한 사람입니다. 가장 특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자기가 보금을 전하고 열매 맺은 사람은 마음에 남습니다. 자기가 전한 보금을 듣고 예수 믿는 그리고 예수를 믿었는데 그분이 목회자가 되고 또 교회 안에서 좋은 성도들로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은 참 보금을 전한 사람들에게 정말 큰 기쁨이죠. 그 기쁨이 바울에게 바로 디도였습니다. 디도는 유대인도 아니고 그리스도인 바로 이방인이었습니다. 디도라는 뜻은 공경하다라는 뜻인데요. 그 이름에 걸맞게 디도는 보금을 받고 보금을 받는 순간부터 영접한 순간부터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하나님을 공경할 뿐만이 아니라 자신에게 보금을 전한 그리고 자신을 제자 삼은 바울도 공경했던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디도를 무척 사랑했는데요. 오늘 말씀에도 디도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바울이 표현합니다. 사절이에요.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에게 디도는 그저 사랑스러운 아들과 같은 존재만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디도는 무엇이든지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디도서 외에 디도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사이가 좋지 않았을 때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에 가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를 화해시키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디도였습니다. 그리고 가뭄으로 어려워진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모금한 헌금,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갔던 사람도 바로 디도였습니다. 이렇게 큰 어려운 문제도 그리고 큰 재정도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든든한 제자가 바로 디도였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고 난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오늘 또 나오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들고 마지막까지 연로한 나이에도 바울은 돌아다니면서 선교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지역이 그레데였습니다. 그때 함께 동행한 인물도 디도였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또 복음을 그레데에서도 전했고 디도도 함께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또 다른 곳에서 복음 사역을 하기 위해서 많은 기간을 그레데에 잊지 않았습니다. 대신 디도를 남기고 다른 선교 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목회지가 쉬운 곳은 한 곳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육지에서 목회하는 것과 섬에서 목회하는 것은 참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디도가 목회한 그레데, 그 지역은 바로 섬입니다.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예배소와는 그 육지와는 전혀 다른 환경이었습니다. 섬이라는 지리적인 특징도 참 어려운데 그 어려움만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가장 이 디도를 어렵게 했던 것은 그레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그레데 사람들을 오늘 말씀은 세 가지 정도로 그 특징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데요. 12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괴로운 뱅이라 하니 이 그레데인의 특징이 너무 잘 묘사되었죠.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거짓말을 항상 달고 다니는 성도들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다른 이들을 무자비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레데인이었고 자신의 배만 채우면 그만인 게으름뱅이들이 바로 그레데인들이었습니다. 디도가 목회하는 목회 환경이 이랬어요. 이런 자들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야 했으니 디도가 어떻게 목회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디도는요.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죠? 그리고 2장, 3장까지 봐도 내가 왜 그레데에 남겨졌는지 바울에게 나를 왜 그레데에 남겨놓았습니까? 라고 불평하는 장면이 한 곳도 없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어려운 중에도 어려운 길도 불평하지 않고 묵묵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디도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하는지 권변한 편지가 디도서였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도에게 왜 그레데에 남겼는지 그 이유를 말합니다. 5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대로 각성해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하미니 디모데의 전후서도 분명한 목적이 있지만 디도서도 분명한 목적이 있죠. 이 5절 말씀을 보면 디도에게 특별한 두 가지 일을 우선적으로 하라고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그 이유는요. 든든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본인이 복음을 전했지만 든든한 교회로 세우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든든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디도를 남겼고 함께 간 디도에게 우선적으로 두 가지 일을 하라고 하는데 첫 번째가 뭐였어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두 번째는 각 성의 귀한 믿음의 일꾼, 장로들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든든한 교회를 세우는 게 디도에게 맡겨진 사명이었어요. 든든히 세워진 교회를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분명한 특징이 있어요. 든든한 교회에는 든든한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든든한 리더가 우리 교회 안에도 있죠. 단임 목사님도 든든하시고 우리 장로님들도 든든하시고 우리 지역장님, 속장님, 우리 권사님들 많은 든든한 믿음의 일꾼들이 든든한 교회에는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 든든한 리더들이 든든한 교회들은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래대 교회,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든든히 서길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신뢰하는 디도를 그 섬에 남기고 바울은 일정을 떠나게 되죠. 오늘 말씀, 든든한 리더의 특징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5절부터 9절까지 나옵니다. 먼저 교회의 리더, 든든한 리더가 세워져야 하는데 그 리더의 특징, 첫 번째는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여야 합니다. 그 책망할 것이 없는 자는 자신의 믿음만 지키는 자는 아니고요. 가정을 지키는 자여야 합니다.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고집, 자기 감정, 자기 이익대로 하지 않고 가장 특별한 특징을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말씀 그대로 지키며 선을 행하고 사는 자가 바로 진정한 리더, 든든한 리더라고 오늘 말씀은 전하죠.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특징 그대로 책망할 것이 없고 자녀들도 부모에게 순종하고 믿음으로 자라나고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고 분을 급히 내지 않고 술을 즐겨하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정말 거룩하고 신중하고 선행을 베푸는 일을 좋아하고 믿뿐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자 그 자가 우리 목사님들이고 우리 장로님들이고 우리 권사님들이고 집사님들이고 속장님들이고 지역장님들이라고 한다면 그 리더들과 함께하는 이들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자녀들이 왜 말을 듣지 않습니까? 부모를 다 보고 있기 때문이고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왜 신뢰를 잃었습니까? 전한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왜 서로를 믿지 못합니까? 자기 고집, 자기 이익, 자기 감정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든든한 리더는요 정말 든든한 리더는 믿뿐 말씀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말씀 그대로 사는 자가 누리는 그 성령의 특징을 오늘 구절 말씀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요 이는 능이 바른 교훈으로 건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씀 그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요 바른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할 수 있고 그것과 함께 거슬러 말하는 자들 말씀을 싫어하는 자들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을 책망하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든든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울은 먼저 디도에게 든든한 리더자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남은 일들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디도도 그래대 지역을 다 혼자 묵회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의 사람들을 여러 명의 리더들을 각 성마다 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대 교회도 초대교회의 많은 교회들이 겪었던 그 이단의 문제를 동일하게 겪습니다. 이단의 문제가요 단지 교회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도다. 이단들은요 교회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죠. 가정을 온통 무너뜨립니다. 지금도 이단에 빠져있는 이들 보면 참 안타깝죠. 이단에 빠진 자신도 안타깝고 가족이 빠져있는 성도들을 봐도 안타깝습니다. 왜 안타까워요? 가정 전체가 무너지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에 빠진 자만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그 이단에 빠져있는 가족과 함께 살아야 하는 그 이단에 빠진 자들과 함께 사는 가족들도 엄청난 무너짐들이 찾아옵니다. 그 이단들을 오늘 말씀은 9절에 거슬러 말하는 자로 표현하고 10절에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로 표현하고 16절 말씀에는 하나님을 시인하는 행위로 부인하는 자 하나님의 행위를 부인하는 자 가증한 자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자라고 말합니다. 그레인데인과 너무 똑같은 특징이 이단들에게 있죠. 그 특징이 바로 거짓말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 거짓말 장의이죠. 거짓의 영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이렇게 거짓말에 사로잡힌 자 이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대하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아주 강하게 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이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13절 내가 그들을 어미 꾸짖으라 이단들을 대적하기 위한 말들을 강하게 선포하죠. 이를 위해서는 이단들을 이렇게 강력하게 대적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를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야지 이단들을 대적할 수 있어요. 9절 말씀입니다. 믿뿐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등이 바른 교훈으로 건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삶이 바로 입으로 하나님을 시인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시인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내가 이단을 대적하기 전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시인하는 입으로만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동, 나의 삶 전체로 하나님을 시인하는 삶인지 되돌아봐야 됩니다. 이 온전한 믿음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이단을 책망할 수 있고 꾸짖을 수 있고 이단의 입을 막게 합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각 리더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이 그 온전한 믿음이 그 리더를 통하여서 각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각 성의 리더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실까요? 장노님들에게나 정말 교회의 리더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다면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리더자들에게만 원하는 길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은 온전하게 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사의 마음, 목회자의 마음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십시오. 교회 리더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보십시오. 절대 여러분들의 삶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무너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보세요. 절대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단의 미혹은요. 결코 리더들에게만 찾아가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찾아갑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게도 찾아가죠. 피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온전한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그래야 허탄한 이야기 그리고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그 성경 성령의 능력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그 말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갈 때 정말 놀라운 그 말씀 그 자체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주의 역사를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부어주십니다. 그 능력이 바로 이단을 물리치고 그 능력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 힘이 되는, 그 힘을 누리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는데요. 먼저는 구절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구절 말씀 붙잡고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건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구절 말씀 붙잡을 때 우리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단을 책망하며 가정을 지키고 살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온전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시니 참 감사합니다. 말씀을 그대로 지킬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내 고집, 내 이익, 내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허락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부어지길 원합니다.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 나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길 하나님 소망합니다. 움직일지 않은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때 말씀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시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는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기억나고 하나님 말씀이 붙잡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붙잡고 나아갈 힘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미혹에도 하나님 어떤 유혹에도 하나님 넘어가지 않는 그 굳건한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 말씀에 담겨져 있음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믿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이단이 찾아와도 하나님 그들을 어미 꾸질 수 있는 그들의 입을 막을 수 있는 그들을 충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는 가정을 살리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할 때 5절 말씀 붙잡고 기도할 텐데요 그 5절 말씀 붙잡고 난 이후에는 개인적인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글에 대해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안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우리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선한목자 교회가 든든히 주님과 함께 세워지게 하여 주소서 그러기 위해서 리더들이 잘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든든한 믿음의 리더들이 교회 안에 더욱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로 그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정말 진정한 믿음의 리더들이 세워지게 소망하여 든든한 믿음의 리더들이 교회 안에 더욱 많이 세워지게 소망하여 어떤 상황에도 불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 통로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용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한 사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는 갈망을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특별한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의 일꾼들로 하나님 세워지는 그 축복이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어린아이부터 하나님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는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선한복자교회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어린아이때부터 하나님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는 선한복자교회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